12번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노란천에서 한 번은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열차는 1호차에서 8호차까지만 보내가는 SRT 열차입니다. 승차권에 표시된 호차 번호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SRT 위치에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152번으로 열차는 1호차에서 8호차까지만 보내가는 SRT 열차입니다. 도란천 안쪽으로 이동하세요. 열차으로 옵니다. 도란천 안쪽으로 이동하세요. 도란천 안쪽으로 이동하세요. 열차는 1호차가 부터였습니다. 사연에 비해 2호차까지 매우kur의 수강중인 원정. ordu시에서 5호차까지만 보내는 모방에서 2호차까지만 보내는 중입니다. 2호차까지만 오ило의 수강중인 원정입니다. 도란천 안쪽으로 이동하십시오.